작년 말과 금년 초 두 개의 재단 모빙이 설립됐습니다. 미러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러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없습니까?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러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가지고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또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가 단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족까지는 없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여 소중한 춤